충북 옥천군 안내면 현리종합축제장 및 생태공원 1원에서 제14회 향수옥천 옥수수감자축제가 열린다. 청정한 안내면에서 수확한 감자는 씨알이 굵고 껍질이 얇아 부드러우며 옥수수는 알이 꽉 차고 식감이 좋아 매년 전국에서 주문이 끊이지 않는 안내면의 대표 농산물이다. 특히 올해는 농산물 판매뿐 아니라 지역 예술인과 초대 가수들의 공연, 체험 행사 및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첫째 날 안내면 주민이 준비한 풍물 및 난타 공연으로 신명나게 축제의 장을 연 뒤 오후에는 제4회 콤포가요제, 벨리 댄스 경연대회와 초대 가수 박상철, 이동백, 피터펀, 청의의 공연이 이어진다. 둘째 날에는 안내면의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축제장과 생태습지 1원에서 열리는 옛길 물길 찾아 보물찾기, 옥수수, 품종 맞추기, 삶은 옥수수 알까기, 음식 경연대회 등의 이벤트가 열린다. 이외에도 옥수수 감자 시식, 옥수수 아플 시식, 관내 단체 새마을회, 농가주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 등 다양한 먹거리와 옥수수 따기 체험, 어린이 물놀이장 등 남녀노소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행사도 마련했다. 지역 농가 20여 곳이 참여하는 특설 판매장에서는 갓 수확한 옥수수와 감자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축제위원회는 농산물 재배 시기가 장마철과 맞물려 어려움이 있지만 농산물 재배와 저장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차질 없이 판매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위원회는 농가가 질 좋은 농산물을 축제장에서 더욱 저렴하게 팔 수 있도록 옥수수 판매 농가에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이승재 옥수수감자축제추진위원장은 밸리댄스 경연대회 와플 시식 행사 등 지난해에 없던 다채롭고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더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방문객이 만족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되도록 준비했다며 갓 수확한 품질 좋은 안내면 옥수수와 감자를 맛보며 소중한 추억을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